와 빨라 자 이어서 승자는 시하 들었어요 오케이 자 일단 서면 타미야 가가지고 미니카 튜닝할 것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갔다가 서면에서 물건 사고 LPG 경기장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대회라이브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필 라이브하는 날인데 저녁에 대회가 있다 그러길래 투스타룰로 어차피 라이브할 거 대회도 있는데 대회를 라이브로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서면 타미야로 왔습니다 튜닝 부품만 사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튜닝 부품만 사서 오늘 순위 안착 자신 있습니까 우스 무브군님 솔직히 자신 없어요 오늘은 준비 하나도 안하고 가거든 지금 튜닝 한다니깐요 서면 안 서면 어떡하나 타미야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구독자 장사꾼님이 또 계시고 이렇게 인트로 말하시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투스타룰 튜닝 해야 되가지고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고객님 하지 마시고 중경 중경 혹시 휠목 없는 거 있습니까 중경 휠목이 없는 거요 소경 갈까 소경 장사꾼님 소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경이요 제가 여러모로 얘기 들어보니까 좀 어렵다 소경 어렵다 지상구 확보가 좀 어렵다 지상구 확보가 이건 넓적한거죠 하드타입이 기본 킷은 하드타입이 잘 같더라고요 그럼 얘랑 소경 소경 하드로 갈게요 소경 하드 기어가 3.5 대 1 바꿔도 되잖아 기어 이거 3.5 대 1이죠 3.7 대 1로 갑니다 3.7 대 1 소경의 3.7 대 1 그리고 롤러는 벌크쉐시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벌크쉐시 이런거 말이야 아 이런거 킷을 하나 사는게 어떻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 터미널이랑 이거 다 따라 사야 되는데 아니 있어요 킷은 있어요 아 킷은 있어요 킷은 있어가지고 롤러만 좀 추가하려고 아 그 AR 샷 AR 그게 아니고 여러분 AR에 들어있는 롤러가 아주 좋습니다 AR 킷을 하나 사시는게 어떻습니까 AR 킷 AR 킷 많아요 AR 킷 많으니까 FMA 롤러를 끼우긴 끼워야돼 여러분 주황색 할까요 형광색 할까요 주황색 할까요 요 요 형광인가 형광 노랑 할까요 형광 MA 샷이는 없네 MA 샷이는 없구나 네 MA 샷이는 없구나 요거 두개 사야되겠다 두개 사가지고 롤러만 뺏어 쓰고 샷이는 나눔상자에 뭐 쓸만한거 없나 오이씨 킷 킷 킷 오예 개 땡큐 모터 있고 롤러 4개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어차피 투스타룰에 뭐 쓸 수 있는게 없으니까 수령님 제발 바퀴 바꾸라고 소경 이 바퀴 별로에요 중경으로 바꿀까 소경 이거 바꾸라고 여러분들 해라는 걸로 할게요 중경 여러분들 색깔만 골라 주십시오 제가 알아할게요 금색 은색 파란색 핑크색 은색 핑크색 골드 시간 없어 빨리 가서 튜닝 해야돼 9시까지 안됩니까 예 9시 시작이에요 투스타는 골드라고 오케이 혹시 모르니까 마론타이어도 한개 사가자 혹시 모르니까 마론도 한개 사가고 자 요거 잠깐만 결제할 동안 화면 끌게요 결제하는 중입니다 결제 다 했습니다 담아주십니다 얼마 남았나요 근데 네 얼마 남았나요 아니 그것도 안 물어봤네 그 영수증 때문에 아 영수증 줬어요 영수증 한번 봐야돼 얼마 남았는지 한번 봐야돼 어 얼마 안나왔어 2만원 2만원 여기서 영도 가려면 어디로 가는게 빨라요 부두길 타거든요 부두길요 네 공품 샀다 자 튜닝하러 갑니다 2만원 했다 2만원 튜닝비 2만원 개꿀 500m 앞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500m 앞 광탈구간입니다 광탈 아닙니다 여기 오른쪽 올라가면 돼 종을 낭대로 그 정체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오이 반갑습니다 이용공등입니다 혹시 라이브하면서 대회 진행을 좀 해도 될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이겼다고? 1대0 1대0? 알겠습니다. 대회 준비는 안 하시나 보네요.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계시네. 안녕하세요. 큰일 났다. 오늘도 별로 안 좋은데? 빨리 튜닝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투스타룰이요. 안녕하세요. 오늘 튜닝할 거 정자 튜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정자 튜닝. 오늘 사온 거 이렇게 세팅을 하고. 정자. 휠은 중경 휠. 휠 부터 바꿀게요. 모터 근데 투스타룰이라고 해봐야 모터는 무제한이지만 너무 빠른 거 끼우면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한 토크 튜닝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정자를 만들었으면 난자는 언제 만드실 건가요? 질 떨어지는 얘기 하지 말고 갑자기. 왜 이래. 아참 나 기어도 샀지. 기어도 바꿀게요. 기어도 3.7대1로. 이거 빨리 튜닝 한 다음에 우리 박사님이랑 투스타룰로 튜닝하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했는지. 자 롤러 세팅 롤러 세팅. 기대가 큽니다 오늘. 기대가 큽니까. 시청자분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또 투스타 패밀리 맏형. 아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그 어제 올라간 영상 보셨습니까? 아 매우 흡족합니다. 어떤 게 흡족하죠? 일단 많이 나왔잖아요. 아 많이 나왔죠. 걸플로 계속 나왔죠. 그렇지. 예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다 듣고 있지예? 아 다 듣고 있으셨겁니다. 지금 조금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아 예. 보기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대가 큽니다 투스타님. 아 기대가 큽니까? 예. 주인공. 사투리 짱짱맨. 아 저 서울말 잘 씁니다. 어떤 서울말로 오늘 대회가 어떤 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오늘은. 예. 그... 투스타 룰로 대회를 합니다. 예. 어 뭡니까? 수원대회. 예. 징정툰. 아 수원대회 징정툰. 아 수원대회 징정툰. 예. 아하. 카토오일. 그렇지. 대단한 건 아닙니다. 아하. 박사장님 이름으로 할까요? 아니면 LPG 이름으로 할까요? 아 LPG로 해야지. LPG 이름으로. 수원 티티최강대전 증정품 받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PG 해가지고 괄호 넣고 박사장 넣을까요 말까요? 아 그럼 감사하지. LPG. 괄호. 박사장. 왜 일명. 왜 일명.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일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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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는 순간. 98월드컵 황선홍 선수님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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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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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닝해. 빨리 튜닝해. 지금 저런 거 할 데가 아니야 지금. 빨리 튜닝해. FMA 업브레이크. 놀러 봤잖아. 포즈 다 먹고 올게요. 집에 가려고 하다가. 다 돌려. 아 감사합니다. 전라도에서 왔다니. 전라도에서 왔다니. 아 전라도에서 왔다구요? 자 지금. 전라도에서. 저를 보기 위해서. 어린 친구가 왔습니다. 전주에서. 전주에서. 아. 자. 권전지 이제. 충전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연습중행 한번 해볼게요. 근데 왜. 앞바퀴 노멀타이어냐 하면. 타이어가 없어서. 아토믹튠입니다. 아토믹튠. 자 한번 가볼게요. 한번 가봅시다. 가보자. 가보자. 박사님. 박사님. 오 박사님. 슈퍼2야. 속도가 많이 안 빨라도 될거. 많이 빨리면 안될거 같은데. 속도가 많이 빨리면 안될거 같은데. 속도가 많이 빨리면 안될거 같은데. 수술 ciek biography. 이번. 위험상 Siide. 고다 hurting risks. 통 가져가세요. 오있어. 어이좋아. 아우 좋아. LGBTQ. 병원을 잡으시면 안될거 아닙니다. olduğunu Fleisch입니다. 오이 좋아요 좋아요. 오이 좋아. 오이 좋아요. 잘 끄덕니다. 와 너무 좋은데? 와아! 아하! 저기서! 아아! 이 트랙의 문제입니다. 트랙의 문제. 여기 트랙에. 이거 보십시오. 트랙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지금 괜찮거든요? 응. 주행이 괜찮아요. 좋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돼. 브레이크 둘 다 떼는? 다 떼라고? 왜요? 왜 다 떼라고 합니까? 아 그 제가 만든 룰에서 제가 입상을 못 하는 건 조금 웃긴 그림이 나올 뻔했는데 그래도 제가 첫 출전인데 이렇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더 1등 한 저를 축하해 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아시 말고. 아이 무슨. 에이치. 하지 마십시오. 연습 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충전 한 번 하고. 자. 연습 중에 한 번 더. 연습 중에 한 번 더.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를 거예요.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른 거. 아까보다 조금 더 빠른 거. 아 빠르다. 아까보다 더 빨라. 아 좋아. 1.30. 자. 언덕 통과하고. 막 점프. 오케이.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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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벽이 느껴지죠. 완벽. 응. 오케이. 연습 중행은 완벽하다고. 계속해요. 나 세팅 잡았어. 기본 킷은 연습 중행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차 한 번 볼게요. 일단 박사님. 박사님 차부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차 한 번 구경할 수 있나요? 대차. 요거 두 대. XX 셋이. 자 XX 셋이. 이거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요 위에. 요거. VZ가 되게 이게. 말랑말랑 거리는데. 아 예. 고정을 딱 하면은. 간단해요. 아 이렇게. 브레이크들로 고정을 하셨구나.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 이제. 아. 단단하게. 아. 네. 알필 쓰시고. 요거는 그냥. 요거는 샤시가리 한 거. 그냥 샤시가리 한 거. 빌려올라. 컬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걸로 이제. 아.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황선홍님. 지금 계속 부찌를 하고 있는데요. 아. 원래 이렇게 부찌를 하시면서 조립하나요? 아. 물론입니다. 아. 물론. 아. 섬세하게 이렇게 발라줘야 됩니다. 예. 섬세하게 발라야 됩니다. 자. 아. 투스타롤. 미니카. 자. 주황색으로 이렇게 깔맞춤 했네요. 주황색. 그리고 형광색. 아. 너무 좋습니다. 제 차는 아니지만 잘 가는 거 같습니다. 이거 백형님 차거든요. 백형님 차. 아. 백형님 차. 아. 뒤에는 큰 거. 앞쪽은 작은 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륜. 이륜. 아. 좋습니다. 이제 20분 뒤면 대회 시작합니다. 정자 화이팅. 정자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완전 재미있습니다. 현장감도 좋고. 아. 현장감.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황선용 선수. 방금 들어가셨고. 자. 지금 사람도 많고. 자. 지금부터. 이벤트 레이스. 기본기 클래스. 투스타를. 접수 시작합니다. 몇시인데 지금 접수해. 아.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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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선 표를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2조. 1라운드 1조.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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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조. 1라운드 1조. 2조. 3조. 2조. 2조. 3조. 1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2조. 1조. 3조. 2조. 1조. 2조. 3조. 1조. 7조. 자. 대회 방식은 예선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4라운드 후에. 자. 3분이 바로 2브리그 결승으로 지탱을 합니다. 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1브리그에 16분이 올라갈 거고요. 자. 1브리그 첫 라운드는 3인조 4개. 그리고 2인조 2개. 자. 이렇게 해서 각종 1위가 진출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온 6분이 2인조로 묶어서. 3판 2선 승대로 먼저 2승을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세 분이 최종 결승점 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이기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응. 안 지면 돼. 자. 부산 경남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자. 투스타를. 버전 2. 투스타님께서도 방문을 하셨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규정이 조금 애매하다. 자. 아시는 분들은 지금 기회를 노리세요. 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투스타님 찬스를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버전 2. 자. 1라운드 1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아. 투스타TV에서 핫한 인물이죠. 자. 김박사님. 그리고 우준 아빠. 자. 입장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대회 한번 봐야 되겠다. 아. 자. 바깥쪽부터 1번 2번 3번이거든요. 이어서 우준 아빠는 3번이시니까. 맨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기복 킬러 프레이크 버전. 자. 투스타를 기복 킥. 자. 1조.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자. 박사님. 제일 바깥쪽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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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박사님이 조금 빠릅니다. 아. 김박사님. 오. 우준 아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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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과 비슷해. 손과 비슷해. 손과 비슷해. 딱 한 대 이탈. 박사님 이탈. 잘 됐다. 라이벌이 하나 줄었구만. 자. 마지막 킥. 손도 좋습니다. 자. 외바 안 잡았습니다. 자. 손 놓고. 하나. 매우. 점프. 빨리. 수고합니다. 오. 좋아. 오. 타이어 아까 닦았어요. 내가 2주. 나 2주였네. 나 2주였네. 나 2주였네. 자. 이제. 이 롤을 만든.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투스타. 그리고. 백. 나오세요. 아. 아. 백헨 님이랑 붙네. 아. 바로 가면 됩니까. 예. 데뷔해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시죠. 백버지 님과. 투스타 님. 자. 같이 달려보겠습니다. 세일은. 투스타 1번. 백. 가운데입니다. 자.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스위치. 온. 시계나 보시고. 시계나. 와. 시계나. 시계나. 투스타. 자. 투스타 빠릅니다. 자. 투스타 빨라요. 자. 점프. 오케이. 들어오고. 오케이. 야.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냐. 왜 점점 빨라지는 느낌이냐. 나중에 도피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1등 가고 있습니다. 점프. 메롱. 점프. 오케이. 자. 간다. 점프. 오케이. 자. 엄덕. 넘고. 자. 점프. 오린. 오린. 1등. 예. 자. 정자 주행 중이었고요. 시. 아.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네. 1등 한다 이쪽. 마치 제일처럼 기쁩니다. 아. 좋습니다. 우린 가족이니까요. 그렇지. 우리가. 오케이. 자. 백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하하하하하. 이제. 방금 전이랑 똑같은. 야. 허슨이. 기본기 보다. 똑같은. 그걸 해야 돼요. 빠르고 안정적인 주행. 건전지 양 체크. 어. 자. 자. 3명입니다. 2번조는 3인조예요. 건전지 양 체크해야 됩니다. 1번. 중형 가운데. 네. 버틴 양 선도. 야. 형광동자 형님 파이터 진짜 잘 본다. 아. 네. 오. 자. 오케이 됐어 됐어. 자. 다음. 4종. 자. 야채 소영. 그리고. 정구열. 배우주. 자. 준비하고 계세요. 자. 바퀴 닦고 있습니다. 딴 경기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요거 좀 닦고 나. 준비 좀 하고. 2라운드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아. 백형님. 아니 뭐하시. 아니. 미니카 하셔야지 지금. 철권하고 계십니까. 2라운드 준비할게요. 2라운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1조. 한번. 1번 호영. 저 좀 느릴 것 같아요. 요번에 나도 좀 느리게 가볼게요. 1번. 7번 나오세요. 나도 요번에 느리게. 방전을 좀 시켜야 되겠다. 방전만 조금 시켜요. 방전. 아까 조금 아슬아슬했거든. 자. 우선한 퍼포먼스. 1조 경기가 끝. 다음은. 투스타. 그리고 김박사님. 아니 박사님. 심충현 우승. 아니 박사님. 갑시다. 아 우승아. 박사님. 아 참. 자. 와. 괜찮을 거야. 더스타 원 박사. 아 박사님이다. 박사님. 1, 2, 3. 주세요. 자 여기 오시고. 굿. 이야. 빨리 수고하셨습니다. 공중연수. 세인 페이지. 아. 자. 제가 1등이고요. 박사님 제시해 오고 있고. 자 1등. 1등. 1등 박사님. 박사님. 자 갑니다. 박사님 리벤지 성공하자. 박사님. 자. 육원성. 1등을 달성하네요. 가스바퀴. 마지막 박사님. 자 마지막 박사님. 이에요. 가스바퀴. 박사님. 자 마지막 박사님. 가시. 통과. 오케이. 1등. 또 1등. 아 1등 2번. 1등 2번. 네. 1등 2번. 자 이제. 4조. 이 다운을 4조. 감사합니다. 1등 2번 했죠. 이 정도야 뭐. 우승다위 이제 지겹다. 자 건전지 조금만 충전할게요. 건전지 세팅값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어 우승한다. 아 아니야 이런 욕심 부리면 안 돼. 나 이제 3라운드부터는. 다 떨어집니다. 저 욕심이 없거든요. 자 박사님 인터뷰하러 가야겠다. 세부 요원 자리 잡으셨으면. 스위치. 박사님 저의 주행 어땠나요. 좋았어요. 제가 승리할 만 했나요. 2번 다 이탈했네요. 형님 바로 준비 되시나요. 네. 3라운드 야채 소영 박준혁 야채 형님 빠르던데? 야채 형님 야채 형님 성적 50분들 3분이 만났습니다 나 4라운드 4라운드 3라운드 1점 스위치 뻥 뛰어보시고 출발 다 빨라 다 빨라 야채 형님 와 내가 꼴찌야 자 한 대 이탈 자 한 대 이탈 야채 형님 과연 안나는 것인가 숨도는 어쩜까요 자 이탈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나만 살아 남았어 나만 살아 남았어 나만 살아 남았어 자 가자 야채 형님 야채 형님 또 1등 또 1등 1등 3번 1등 3번 아 유일합니까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1등 3번 유일하게 1등 3번 이제 3라운드는 거의 뭐 안해도 된다고 봐도 되죠 오늘 정자의 질이 좋다고 좋습니다 어제 소고기 먹어가지고 자 이제 또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자 4라운드 한 번 남았는데 4라운드는 완주에 그냥 건전지 여기서 안 건드릴께요 충전도 안하고 빼지도 않고 이제 나야 이제 나야 이제 나야 이제 나야 이번 조언은 두 분 모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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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완주하면 예선일이면 예예 1,4개를 낳아갈 것인지 기대를 해보면서 자 완주하면 됩니다 자 1번 24번 4번 나와주세요 자 우준아빠 쭈쭈아빠 샤크아빠 아 샤크아빠 자 이번에도 아빠 신명입니다 아 황선홍 선수 아 아 죄송합니다 자 우준아빠가 1번이구요 쭈쭈아빠가 2번이구요 네 샤크아빠가 3번입니다 자 준비됐으면 스위치 뻗 여기 보세요 출발 우와 아 자 샤크아빠 갑니다 나 왜이렇게 빠르냐 힘 많이 뺐는데 왜이렇게 빨라 자 자 갑니다 자 마지막 자 가자 자 가자 5,1등에 잘 승하는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오케이 5,1등 5,1등 이어서 2,1등 이야 이야 어디있습니까 5,1등 아 여기 있습니다 5,1등 아 5,1등 오늘 또 4번 뽑으셨는데 4점으로 마무리해 아 그렇죠 여러분들 클라우스 보셨습니까? 클라우스 보셨냐고 야채호영 김박상 이것이 바로 나다 이번에는 견전주 출렀 좀 해야 돼 5,1등 1등을 달성할 시 4,1등 4,1등 투스타 승렁 감사합니다 와 역시 훈자마고 1점이네요 5,1점 5,1점 자 제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고 쭉쭉 올라가길 빨리 봅니다 1등 내보나면 결승전 바로 올려줘도 되지 않나 본인이 만든 룰 본인이 입상 못하면 그것도 웃기다고 너는 스파파야 너 룰 하나 만들어봐라 너 룰 하나 만들어서 대회 한번 해봐봐 어 어 자 뭐 이 정도 했으면 다음번 배워도 되잖아 어 이 정도면 실내후변도 가능합니다 하하하하 실내후변도 가능한데 예선 1등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본선조 한번 쌓아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본선은 어떻게 됩니까 그 3인 4개조 2인 2개조 해가지고 각 조에 1분씩 올라갑니다 1등 내보난 건 아무 소용이 없네요 그렇지 예 100명의 예 자 확정자분들 조금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됩니다 1등 타자고 1등 내보난 건 아무 소용 없답니다 그냥 명예만 있답니다 어 어 오줌이 어디 자 예선 압도적 1위를 달성하신 투스타님께서 아 또 1무리를 중변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인조 4개 2인조 2개 3인조 4개 예 자 3인조 4개 경기 2인조 2개 경기고요 다 1명만 올라갑니다 아 이렇게 1조입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각조마다 단 한 번씩만 올라가십니다 한 번씩만 3인조든 2인조든 단 한 번씩만 잘 들었지예 예 백형님 아 지금부터 1조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조 백 그리고 투스타 선수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 또 이렇게 만나네 자 백형님이랑 마지막으로 붙네요 백형님 파이팅 아 안집니다 아 아 아 아 아 백형님 빠르던데 자 심춘열 우준아빠 너구리선수 백형님 빠르던데 빠르게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자 고민됩니다 자 자 자 네스 매치 심리전 한 번 걸까 자 자 완주경소 환리판 형님 더 빠르게 갈까요 느리게 갈까요 형님은 어떻게 너도 느리게 갈까요 둘 다 느리게 둘 다 느리게 지금 랩툰으로 아 모터는 못 바꿉니다 모터가 없어요 모터가 없어요 지금 모터가 울컥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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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어요 라이브 재밌.. 대회 라이브 괜찮나요? 밤에 하는 대회는 라이브를 한 번씩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 지면 게임 끝인가요? 네 이번에 지면 끝이에요 심박수? 아 지금 별로 긴장 안 돼 자 자 긴장은 안 되는데 그냥 본능이 되지 이제 다다음 경기 나요 어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저도 명상가금 뽑혀 3번 3번 자 이제 다음 주니까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 출발 아 백혜님 파이팅 파이팅 자 2번 3번으로 경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스위치 포스 시계 보시고 출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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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빨라요 어 백혜님 이탈 백 이탈 백 이탈 그냥 완주만 하면 돼 자 자 자 자 자 욕심부리지 말고 자 완주만 하면 돼 아니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버퀴 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버퀴의 주행범은 자 자 자 점프 하나 둘 둘 오케이 오케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게 좋아요 하하하하 결승돌하기 위한 마지막 반문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3판 2선 승제 아 중결승전이 3선 2선 승제라네요 3판 2선 승제라네요 두 분 이겨요 결승이야? 와 결승가기 개빡세네 LPG 1점 자 1점 너구리 김성봉 자 다음 자 다음 지승선 투스타 마지막 3선은 김영웅 박지영 선수가 또 붙네요 하하하하 지난번에 지겸선 붙은거 같은데 아 이제 저인가요? 아 저에요 레이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보 자 투스타 선수가 지승선 선수 자 이종영기입니다 지승선 선수 2번 투스타 선수는 몇번일까요? 1번 하겠습니다 1번 2번 2번 자 2조 첫번째 경기 스위치 펀 쉬어 보시고 오오오오 오오오 자 출발이 점심으로 타야 오 하지마 타야합니다 자 갑니다 오오오 따라갔어 따라갔어 자 자 브래브 위에 공방 따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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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으로 아 아 인인인인 오이 자 2조의 첫 번째 경기자는 과연 하나 둘 ec 수고하십니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시동 한 번 꺼주시죠. 1승만 하면 돼요. 네 1승만 하면 됩니다. 아 1승만 하면 됩니다. 아따 쫄깃하네. 감사합니다. 끝내주네. 아 한 판만 더 이기면 결승이네. 지난주에도 중결승에서 만났죠 우리 두 분. 저 오늘 누가 이겼죠? 기분 좋게 알코올 솜 또 새 걸로. 신혁이가 이길지 또 혁옥이가 이길지. 네 몇 번이에요? 지금 중결승인데요 본기타님. 이거만 이기면 이제 끝났어. 방금 저희랑 똑같은 세팅으로. 1승만 챙겼고요. 이번에도 널리 선수가 이길 경우에는 첫 번째로 결승 진출. 이게 충전할 때 약간 마이크로. 마이크로야 마이크로. 딱 보고 있다가. 충전 끝.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선수가 1승을 벌었습니다. 이번에도 이길 경우에는 두 번째로 결승 진출하겠고요. 2라운드 선수가 이길 경우에는 두 분 3라운드에서. 최종 결승 진출자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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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 번. 2번. 어. 2번. 저 1번 할게요. 아 진짜. 아 레이는 똑같은 것 같고요. 어. 요번에. 결과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펑. 찍어보세요. 출발. 오. 요번에 진흥으로도 빨라. 오. 빨라. 오. 엄청 빨라요. 와. 엄청 빨라. 고킹. 3 biennpt. 하고 upcoming. 오 cosine. 와. 빨라. 왓아. olé. 야후드 승자는. 박ک! 이알. 나크 들어가. 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와우 와우 시동 한번만 꺼주시겠어요? 오우 오우 결승 자 결승장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 결승 야 여러분들 결승은 쬐야됩니다 결승은 빨라야돼 다 준서요 다 준서 여러분들 결승은 쬐야되는거 알고있죠? 오우 결승 진출 축하 자 결승은 쨉니다 어쨌든 입상은 확정이야 자 이제 마지막 합격기 결승전 남겨두고 있구요 자 선수분들 확인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 그룹이네 이 대회를 만들어주신 그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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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이는 똑같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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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레이만 해주세요 저는 1번 할게요 투스타 1번 자 엔티 경영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자 투스타를 뒤보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자 올라오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우 자 세 분 스위치 온 치워보세요 출발 출발 자 갈수 인정 아닙니다 자 세 분으로 군동 파악 나구요 자 선대는 나 화이팅 와 나 꼴진데 와 아 스파이탈 나 이탈 나 왜 이탈해 나 왜 이탈해 나 왜 이탈해 나 왜 이탈해 내꺼 어디갔노 자 마지막 기구에요 자 연구원 비교기장 그룹 다른 기구기 우승은 박 증명 수고하십니다 내꺼 어디갔노 자 박중력선 정상 저 3등입니다 정상을 찍습니다 축하해 자 상품은 이렇게 해서 세계중개 대회 골라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상품은 정하신 것 같구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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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역시 투스타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스타 선수 3위 자 상식하면서 자 오늘의 입상자들이 모두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 정글쯤에 와 같습니다 AR AR MA 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 들고 가시면 됩니다 자 확정되는대로 밴드 통해서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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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전에 전주에서 투스타 보려고 왔다는 어린 친구한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더 훈훈한 그림 한번 그려야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요거 전주에서 온 친구한테 요 선물로 드릴라고 아이 맞습니다 네 사인해라고 저기 전주 친구 이름이 뭐죠 저 형우가 여기 형욱입니다 형욱이 투스타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너 멀리서 놨으니까 선물로 줄게 어 오케이 오케이 통콩택시도 좀 통콩택시 여기에 가실까 네 비늘 있는데 상관없어요 안 뜯으면 아니에요 어 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어떻게 그럽니까 아 오늘 일 열심히 했다 오늘 역대급으로 재밌었다고 아 나도 기분 좋네 역대급으로 안 하면 입상을 해서 기분이 좋은게 아니라 역대급으로 여러분들이 재밌었다니까 그러니까 좋네 아 마지막에 이탈하는 것도 재밌었어 내꺼 어디갔노 어 내꺼 어디갔노 자 오늘 입상 별을 따낸 우승자 나랑 별 따로 가지 않을래 미니카 인기 유튜브 투스타TV 투스타룰 기본킷 나랑 별 보러 가지 본인 룰에서 입상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아니 잘했다고 해주지 꼭 그렇게 한번 꼬읍니까 아저씨들은 아 그냥 오늘 진짜 오늘 진짜 고수 같았어요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오늘 진짜 잘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지 자기가 만든 룰에서 자기가 입상 못하면 그것도 이상하지 자기가 만든 룰에서 입상하니 다행 자기가 만든 야 이 사람들아 어? 왜 그렇게 꼬였습니까 신경질 나네 진짜 자 이제 11시 넘었으니까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딸이 삼촌 최고래요 꼭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1등은 하지 못했지만 그냥 가라고 알았습니다 갈게요 지민이 삼촌 최고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